어떤 말로든 그래 알겠어 이제는 나도 한마디 안할거냐 그렇게 싫겠는데 오늘로 한달이 지나갔어 아 이제는 힘들어 너무 보고싶어 전화를 걸어놓고 말없이 그냥 끊고 있지 말하는걸 잘 알면서도 모든 일체 외면을 해 먼저 그말하자고 말할까 미안하다고 말해버릴까 자꾸 시간이 갈수록 말을 알기 힘들어지는데 왠지 자존심 만화 때문에 니가 먼저 말하길 기다려 이게 아니네 하고 후회할거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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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